왔느냐 아름?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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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사무실에 들러볼게요 굴 한 가지만 손님하고 나 꺼져라 다음에는 어머나 또 앉아 아니 네 네가 센스가 있어 응 원래 나는 젊은 애들이 센스가 있어 나 포함 사람이라서 그래요 니가 센스 있나요? 검은 딱 검은 딱 검은 딱 알았다 나 좀 딴 거 먹고 있어요 야 근데 니도 뭐 그렇게 해요 화면에 멀고리 어? 예쁘게 찍어 뭐 어떻게 그냥 솔직하게 나오는 거라서 예쁘게 찍을 수가 없어 더 멀리 가야 되나? 아까 작아 보이게 익은 거 맞아? 벌써 먹어? 아니 그냥 배들 오 소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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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오 오 오 오 오 대망의 고운 소금 쭉 찍어 여기는 이렇게 딱 조치해 완전 콩콩한 집단자 안녕 이리로 갈게 입만 딱 찍어 입만 찍으면 뗄 게 아닌 거 같은데 으 으 어 오 엥 엥 엥 엥 엥 엥 엥 엥 김밥? 아니 뭐하는데? 내가 갈게. 이 사람이 이제 유효씨 좀 가져와도 되는데 대신 먹었어. 근데 너무 맛있다. 한 개도 안 섞인 거? 아 거기가 있고구나. 여긴데 왜 그리로 가나 있네. 아니 거기 맞아. 여러분 메뉴는 이렇게 쓰셔야 돼요. 너무 힘들어요. 여기 체인점이라고 별 반응이 없네요. 너무 힘들어요.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. 이게 터치가 아니고 저희 일단 이렇게 세 개 먼저 시키고 오면 아 죄송한데 지금 이건 뭐예요? 램사입니다. 이건 뭐예요? 진빔. 이건 뭐죠? 김치 글러스. 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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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한번 먹을게요. 음 너무 짜까봐. 근데 이거 보면 깔때 먹으면 안 돼서 이렇게 스테이지? 맞아. 얘들아 같이 먹어야 돼. 딱? 그렇잖아. 그러면 이거 먹고 이렇게 해 뭐라고? 저거? 어떤데? 뿌잉클 뭐야? 뿌잉클 손소매야 조금씩 맛 좀 더 봐 뿌잉클 건가? 뿌잉클 먹는거야 왜? 허위광고 야외에서 먹는건데 이게 야외야? 포차느낌이잖아 포차느낌 그렇지 배부르네 너 너무 너까지는 못 잡다 왜? 우리는 요런 일상을 딱 찍으면 네? 콩이 집 같다고? 아니야 완전 명옥신데 지금 니 지겨워 뒷모습 옆모습 완전 엄만데? 진짜 탈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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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짠 여기는 서문 시장입니다 어디에 들어갔지? 이렇게 오늘의 오후TV는 예쁘네요 지금 주름을 꿉니다 짤 짠 짠 우리는 상우 시장에 왔습니다 팔자총 얇게 찍어봐 그것은 니가 알아서 해야 될 일 아니 요즘 운동하거든요 작년에 여름 유튜브 보면은 또 그런 장면있잖아 많이 삼두 보여주던 변함이 없습니다 늙어가는 것만 보여줘서 이제 팔뚝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열심히 운동을 하죠 이게 더 웃어도 맛있겠다 와 이게 청이 안 좋은데? 에이 젠장 오 맛있겠다 야 야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어떤 시장인데? 와 와 여기 뭐야? 야 여기 뭐야? 아니 싸졌어 이렇게 그래, 그렇게 된다니까. 잘못한 때문에 죽음이야. 완전 면지였지. 집이 취급하는 고 삼거리. 우와. 야, 저걸 저렇게 찍어야지? 응. 야, 그러면 해줘. 눈이 안정잖아. 뭐라고? 눈이 안정돼. 와, 매워. 나 울어. 와, 매워. 매운 소스에 투자에 찍어내줍니다. 너무 좋아. 이렇게 하다가 걸렸다. 와 잘 먹는거라고 수해가 보이지 바보야 네 손만 보인다 와 진짜 꼬로로도 좋다겠다 다 먹지도 못했어 면이 빨리 남았어 살국수 지옥이에요 지금은 작품이 유튜버 아 너무 매워요 아 진짜 매워요 거의 예전 볶음우동인데 근데 이게 면이 자꾸 금방 풀네 면이 너무 났어요 더 이상 눈 났습니다 공합차가 잘 말린 와 이거 너무 매워요 지은이 입술에 불어 터진다고 이렇게 박해가지고 나은이 수 있어 나은이 수 있어 수 있어 네? 네 땅콩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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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떠세요? 맛있어요 보도 우리의 에피소드가 찬란하게 막을 연다 배경은 너의 집 앞 첫 데이트가 끝난 둘만의 에피소드가 참 예쁜 얘기로 시작 자작자작 조심스러운 대화 그새 늦은 시간 수 있어